소개팅에서 엄청 맞았어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사진 함께 보시죠. 이마에 이렇게 거대한 혹이 딱 있습니다.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? 가로 세로 한 4cm, 높이 1cm의 혹. 어디 부딪혔냐? 아니죠.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답니다. 박 변호사님, 이건 연인 간의 혹은 헤어진 연인 간의 교제 폭력이 아니라 소개팅.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때렸다는 건데 이거 뭡니까? 일단 소개팅, 그냥 소개팅을 한 게 아니고요.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남을 가졌고 첫 번째 만남인데 이런 폭행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. 그 이유는 더치페이를 안 했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었는데 그걸로 남성이 여성의 뺨하고 또 머리를 계단에 박게 이렇게 밀었습니다. 그래서 도망을 갔다고 하고요. 여성은 지금 본 것처럼 뺨도 다쳤고요. 머리에 혹도 지금 크게 났습니다. 그리고 허리를 좀 다치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 남성은 도망을 갔고 가게 직원이 신고를 했고 응급차가 지금 술동한 상황이고요.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아마 신원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양 변호사님, 이거 진짜 별...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봐야 되고요. 지금 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할 거고 저 정도는 상해입니다. 이건 단순 폭행도 아니고요. 이게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 만나서 이런 정도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혹시라도 인연이 이어져서 이런 사람과 엮였으면 더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, 정말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빨리 쾌처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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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이거 눌러주세요!